2인분이라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먹을 수 있는데, 3인분이라 그러면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. 역시 술을 맛있게 하는 건 내 정신적인 스트레스야. 여기 도착했어요. 오늘 사람이 꽤 있어요. 오프천은. 힘이 심해요. 타박으로 하길 잘한 것 같아요. 털기 힘들어요. 합 거짓말이 이쁘는 거짓말이에요. 그리고 여기에 복부를 하는 наконец은. 이쁘게 썰어가는.. 철고. 엉덩이. 즈시, 나이마채의 보리obile를 лат습니다. 오늘의 보리에 다행이, 내가 내 맥심을 어디다가 넣었지? 지금 밖에 바람이 꽤 불거든요 여기 안은 되게 평화로워요 저는 이 안에 들어가면 머리를 펼 수가 없어요 이게 꼬리 텐트 해놓으니까 이 밖으로 공간이 이만큼이 생겨 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은 힘들겠지만 어차피 전 추운 겨울에 차박 안 할 거니까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 이쪽에 바로 보이는 바위랑이 멋있어요 내 맥심이 어디 갔어? 중요한 건 내 맥심이 어디 갔냐고 맥심을 찾았거든요 이거 잔 이 맥심 한 잔에는 딱 맞습니다 밖에 바람이 엄청 부는데 춥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대로 있을 거예요 10, 9, 8, 7, 6, 5, 4, 3, 1, 땡 이만큼 숟가락이 너무 크다 커피에 비해 숟가락이 너무 크다 음 맛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먹던 김치김밥이거든요 엄마가 어렸을 때 자주 해주셨던 음식이에요 오늘 목포에서 서울 가는 길에 들린 거여 가지고 또 그냥 엄마 냉장고에 있는 거 가져갔어요 말해 볼 수가 있어요 쉬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이 옆에 창문들로 보여요 이렇게 다 닫고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녁에 떡볶이 먹을 건데 핫팩을 지금 막 붙이고 있거든요 뜨거워져야 맥주가 맛있지 맥주 맛있게 마시려고요 지금 밖은 이런 상태예요 보다가 보여요 저녁은 요거 먹을 거예요 근데 이거 3인분이나 돼가지고 얘를 좀 반 틈만 먹을까 하거든요 그리고 온몸에 막 핫팩을 붙여놨어요 맥주 마시려고 그러면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요거 텐트는 잠깐 내려놨거든요 뭐야 이거 그냥 천천히 먹으면 요렇게거든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분 나쁘게 왜 3인분이라 그랬지 2인분이라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먹을 수 있는데 3인분이라 그러면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왜 3인분이라고 하는 거야 먹다 배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 넣어볼래요 치사했어 나의 아저씨를 준비할 거예요 나의 아저씨는 봐도 봐도 너무 재밌지 않아요? 짱이야 짱입니다 큰 차이 없지만 이만큼 남겼어요 이거 집에 가서 라면에 넣어 먹으면 됩니다 뭐 아무튼 가자 국물 떡볶이니까 가자 다 넣었고 맥주는 먼저 한 캔 뜯겠습니다 기다리면서 맥주 짱 여러분 바닷가에서 나의 아저씨를 보면서 떡볶이와 맥주를 먹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겠습니까?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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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끓으니까 소스를 넣을게요 막 끓고 있어요 막 끓고 있어요 맛있다 맛있어요 그대로 끓기만 하면 되겠다 다 됐어요 빨리 근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국물 엄청 너무 맛있어 국물 너무 맛있어 국물 음 짠 지금 밖에 상황은 이렇습니다 약간 어둑어둑해지고 있어요 약간 어둑어둑해지고 있어요 차가 좀 더럽다 그쵸? 먹어볼까요? 뚜껑을 그릇으로 해서 먹을 거예요 음 맛있어 요약간 남은 김밥 여기에 찍어 먹을걸 푹 담궈 먹으면 에이 뜨거워 바람이 불어서 이 조명을 텐트가 좀 밀었어 하 화장실이 가까이 있어서 부담이 없어요 음 그건 너무 좋다 아 아 여기 이렇게 기대니까 엄청 좋네요 해 지는 거 찍으려고 했는데 벌써 잤어요 살짝 비가 내린다 그래서 차 밑쪽으로 다 넣어놨어요 여러분 차 봐 아직 저는 어려운데 너무 재밌어요 아직 뭐 이거 세팅하는 것도 사실 적응이 안되고 세팅 뭐 없지 잠자리만 해요 잠자리만 여기 밥 먹을 수 있는 테이블에 놓는데 정말 지저분하고 으 하 근데도 재밌어 이 간편함이 주는 매력이 있는 거 같아요 내일 이대로 내일 이대로 그냥 사실 침낭만 접고 가면 되는 거잖아 하 하 하 요즘 왜 다시 이렇게 맥주가 달죠? 하 반응 한참 술이 좀 맛없을 때가 있었는데 물이 다시 달아 하 스트레스받아서 그런가봐 hay 술을 마시게 하는 건 내 정신적인 스트레스야. 제 차는 요런 식으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. 안 맞아. 근데 저는 그렇게 평탄화가 꼭 잘 돼야 자는 편은 아니어서 오늘은 그냥 발포 매트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에어매트만 하나 깔고 약간 요렇게 해서 자 보려고요. 근데 아까 누워봤는데 괜찮더라고요. 메리 굿. 화장실 갔다 오면서 밤을 좀 이렇게 해변가 거닐어 보고 근데 사진을 아까 찍어봤더니 잘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카메라 포기하고 이따 한번 걸어보려고요. 조금 아쉬운 거는 밖에 원래다가 테이블 펴고 그쪽에서 그냥 간단하게 먹을 건 해결하고 싶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럴 수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쉽고 그거 빼고는 뭐 완벽합니다. 화장실도 가깝고 말이죠. 맥주를 이렇게 편히 마시다니 말이죠. 좀 어두워서 무섭긴 해요. 전기장판을 조그만 걸 가져와가지고 전기장판을 거시기 해요. 여기 불을 꺼볼까? 이 닦고 세수하고 올 거예요.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지금. 이거 좀 개운하게 씻고 와야 푹 잘 수 있어요. 아...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예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진짜 너무 힘들다. 저 경찰차 뭘까요? 또 와 있네요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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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린이 이거가 생각보다 무라해지고 여기져 있다가 그쵸? 이거 밑으로 흐르는 것도 그 냉실리에 없애주고 있어 전부 안개가 싹 들어왔다가 싹 사라져요 완전 다 거쳤다 신기하다 저거 소금 사위에 판매를 사위에 고춧가루 짐에 빵하의 커피는 진짜 맛있당 고춧가루 고춧가루 겉에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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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꽤 추워졌어요 바람이 많이 부네요 바람이 많이 부네요 한 바퀴 쭉 돌아보려고요. 엄청 조용해요, 여기. 산책길로 돌아볼까? 이렇게 산책길 따라서 쭉 매점 있는 데까지 다녀와 볼게요. 그렇게 이른 아침도 아닌데 너무 조용해요. 주무시나? 여기 이런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또 다 사이트여서 들어와서 칠 수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다 굴곡져 있잖아요. 그래서 멋있긴 한데 평평한 곳은 잘 잡아야 돼요. 중간중간 이렇게 의자만이 저렇게 저렇게 있고 적어도 한 3점 더 가도 않아 노력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. 여기 또 다른 곳까지 탕후라구에다 몇 번 더 원하는 곳도 있을 것 같아요. 저쪽이 제가 들어와서 이렇게 쭉 가서 손가락을 펼치고 이렇게 주문할게요 지금 시작하는 중 이제 시작하는 중 한 번 해봐 오늘의 집중 드리브 이제 시작하는 중 지금 시작하는 중 지금 시작하는 중 마지막으로 예쁜 분 지금 시작하는 중 집중 집중 안녕히 계십시오. 15일 남았는데 노래할 기회가 됐어요. 쪼팔레이로 인생 망가졌던 그 사람들이 속은 걸 하는 거? 나 아무것도 아니야. 힘차게 살 수 있어. 나 안 망가져. 행복할 거야. 제왕이랑 제왕이랑, 가자마자 갈 거야. 잘할 거야. 제왕이 더 앞둑서 핀 잡으려니까 일스럽지 않나. 꼬리아, 귀여워. 꼬리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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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여 진짜 아 또 쎈다 갑자기 아 아 막 했나 뜨 뜨 지침에 진짜라 뭐 앗 아 아 아 와 아 소 아 아 저 ㅋㅋ 집 집 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